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컨텍스트 베뉴 속성과 오토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뷰를 우클릭할 때 표시되는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여 오토피 속성과 동일하게 그리드뷰 컬럼의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베뉴 속성 값을 툴로 설정하면 그리드뷰를 우클릭할 때 컨텍스트 메뉴가 표시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그리드뷰 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해도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그리드뷰의 컨텍스트 메뉴 속성 값을 툴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 위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특정 컬럼 위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사용하여 해당 컬럼의 폭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폭 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든 컬럼의 폭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모든 컬럼 폭 조정 역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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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